다른 사람도 파는 사람도 엄지척! 이런 플랫폼으로 딱 디파이를 명확하게 했으면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전기 때에서 유일하죠. 1위가 가면 수 있습니다. 10만원이면 딴 편이네. 아, 이거만 눌러주면 되는구나. 접촉을 안 하면서 터치 안 하고. 네, 완전 비접촉, 비일로 스마트 배장이 되겠습니다. 아, 캔들이구나? 아, 이렇게. 좋은 커피으로 이 상품을 찍으려고. 냄새가 참 좋네, 냄새가. 브랜드케인은 배우민주가 대표하는 공동 브랜드에서 신규 서랍으로 배우민주가 생산된 소비자의 모습 중개 제품을 지원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좀, 크레스타 기관 중에 소비자들 많이 찾아오셔야죠? 소비자들은 상당히 낙수보다 많이. 많이 오세요? 네, 많이 오세요. 흥류 소비자 성장이라든지 좀 알릴 수 있도록 대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닦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쇼. 역시 고맙습니다. 오세요! 네, 많이 봐세요. 오늘의 매일 배수하겠다고 토링과 함께 하셔서 토링과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수다. 파이팅! 배수하겠다고? 파이팅!